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1616만 3천 명 정도. 이 가운데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23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8만 3천 명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군대 갈 준비를 하거나 연로하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2만여 명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40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쉬었다는 50대가 38만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50대보다도 그냥 쉬고 있는 젊은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라고 답한 비중이 32.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쉴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쉬는 것이고 이런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면 꼰대의 잔소리 같죠. 또 대기업들에게 청년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초봉을 높여주라고 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높여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준비해볼까요. 반도체인 이것.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가격이 한 달 동안 15%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개선될 거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보를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매물이 조금 종류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힌트를 드릴게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에 들어가는데 전기가 끊기면 여기에서는 메모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적인 램, 다이내믹하다 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이내믹의 그 앞글자 알파벳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A, B, C, 여기까지. 그래서 두 글자로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딱 두 글자로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그냥 메모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힌트를 드린 것처럼 앞에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1535님, 1535님이 정답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석우 평론가부터 어떤 소식이 있는지 들어보죠. 네. 카카오택시가 수수료 값질이라든지 매출 부풀리기 논란들이 휩싸여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엄포를 했습니다. 엄포를 하자마자 전면 개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요즘에 또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최근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 현황 짚어보고요. 코로나 이후 반짝 증가했던 소비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서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 최근에 참 카카오가 여러 곳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 불러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을 했죠. 이 자리에 부산택시기사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카카오 택시 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개질문을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초반에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를 한 겁니다. 카카오 택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날선 비판을 했고요. 또 조치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현장에서 주문까지 했으니 사실상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사실 이 대통령 행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택시기사분이 참석을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이 기사님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기획했다. 사전에 준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어떻게 논란인 겁니까? 카카오 택시는 기사들로부터 콜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이게 3에서 5% 정도의 수준입니다. 3에서 5%입니다. 이 기사님은 이거를 이 수수료 수준을 카드 수수료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즉 1%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거고요. 이 밖에도 콜을 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 배회하면서 승객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콜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승객을 보고 멈춰서 태울 수 있는데. 손님께서 손짓해서 서서 손님을 태우는 경우. 이걸 배회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콜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이런 강제하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어느덧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이런 독점력을 앞세워서 이른바 갑질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중계약 논란도 있어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T블루라는 브랜드를 갖고 별도의 가맹 택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만여 대에 달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죠. 1위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구조라고 한다면 택시기사 또는 운수회사가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맺고요. 카카오 T블루 택시로 영업을 하고 이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계약한 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 로열티 즉 가맹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계약 구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사들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KM솔루션 KMS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서요.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KM솔루션이 받는 거죠. 한번 거치도록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KMS는 이 받은 금액금을 플랫폼 사용비라는 명목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다시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중간에 KMS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가맹금을 받게 하는지. 그렇죠. 마치 통행세처럼. 그렇죠. 그리고 가맹금으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다.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인 거죠.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는 KMS로부터 받은 운행 매출의 20% 가운데 16%에서 17% 정도를 기사들에게 다시 업무 제휴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실제로 내는 가맹금은 운행 매출의 3에서 5%인 거죠. 운행 매출이 100만 원이면 가맹금으로 20만 원을 KMS에 냈고 업무 제휴비 명목으로 15에서 17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낸 거는 3에서 5만 원 정도를 가맹금으로 낸 거죠. 이런 이중구조가 재무제표상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듭니다. 일종의 매출 부풀리기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을 노리고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이중계약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매출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곳인데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도록 힘을 쏟겠다. 이런 반성과 자책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엄포를 놓자 그제서의 움찔에서 개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니까 그 진정성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카카오가 안팎에서 여러 문매를 맡고 있는데 또 민생하고 아주 밀접한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제가 수년 전에 국토교통부 출입할 때 타다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업계가 좀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국토부 고위관료가 타다 방지법 만들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그 국토부 고위관료가 그 법 통과되자마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거든요. 결과는 낙선을 했는데 앞으로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 같은 거 장기적으로 봐서 국민들도 잘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첫 번째는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들었다라는 소식이네요. 제주도는 2010년부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걸 운영 중인데요.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있는 휴양 체류 시설에 한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요. 일단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서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제주가 가장 활발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최근에 풀리면서 중국인들이 한 10억 원을 싸들고 제주도 휴양시설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54명이 거주 자격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총 180억 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최근 3년을 합친 금액보다 이게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주 도입 이후부터 보면요. 지난해까지 총 1,900건이 넘는 투자가 나왔고요. 투자 금액만 누적 1조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5,400여 명 명, 영주권은 1,700여 명이 받았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투자 이민 제도 투자자의 97%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인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국경이 열렸고 중국 단체 관광객도 허용이 되면서 투자 이민 제도를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4대 시중은행에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석해봤더니 총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한 3.3%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1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특히 중국인이 주담대 빌려가는 증가율이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하면 3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율이 높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약 8만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중 4명 중 1명, 25%가 국내 주택을 살 때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서 산 것으로 추적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말에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이 0.09%로 낮았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0.12%로 높아졌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0.18%로 높아졌습니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2배 늘어난 건데요. 이 2배 늘어났어도 아직까지 연체율 자체가 낮기는 한데 중국인들이 규제에서 벗어난 은행돈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했다가 만에 하나 연체가 발생하면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인이 금융 규제나 세금을 회피해 우리 부동산의 투기에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의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주시가 되는 거지. 5대 은행 지금 평균 연체율은 0.3%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의 연체율은 0.18%니까 국내 평균보다는 중국인 대출 연체율이 오히려 더 낮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절대적으로만 보고 아이고 이거 크게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또 무리도 있고요. 손석우 평론가에게 갑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관심은 참 전 국민들이 다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제 11월 접어들면서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인데요. 올해 전국주택 매매가격이에요. 올해 4분기에는 보합세를 기록했다가 내년에는 2.0%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내년에 수도권이 1.0%, 지방이 3.0%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역시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게 근거인데요. 다만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 초처럼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전세가격은 올해 4.8% 하락하는 반면에 내년에는 또 2.0% 반대로 오를 것으로 봤는데 매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전세 수요로 유입이 되고 또 입주 물량도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매매가 늘어나면 매물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물은 또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데 최근 주택시장은 어떻습니까?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3분기에는 반등을 했었는데 이 집값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둔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361건이었어요. 이게 그 전달과 비교를 해보면 13% 정도 거래가 줄어든 것이고요. 10월 거래 건수를 보면 확 줍니다. 현재까지 1,209건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물론 거래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는 남아있긴 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 거래량이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통계도 나왔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중개업소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8만여 건에 달합니다. 6개월 전에 이게 6만여 건이었으니까 팔리지 않고 쌓여가는 매물이 27%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유를 따져보면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전세사기 문제인데 좀 빨리 좀 원벌이 돼야 될 텐데 정부가 다시 한 번 칼을 꺼내들었어요. 네. 이게 원래 전세사기 단속이요.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 하고 마치기로 했었습니다.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수원 지역에도 전세사기 사건이 또 터지면서 결국 정부도 단속을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전담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등 지원 방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부동산 상황 살펴봤는데 소비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카드 사용이죠. 네. 맞습니다. 카드 사용을 집계하는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사용액이 조금 늘었는데요. 막상 한번 카드를 쓸 때 쓰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신용카드 평균 승인 금액이 한 건당 한 5만 2천 원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보다 4% 줄어드는 수치고요. 물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7, 8% 줄어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카드 평균 승인 금액도 2만 3천 원 정도로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두드러워졌는데요. 회식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법인 카드 사용을 좀 많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금 사정에 신경 쓰기 어려워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등 재정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불의가 되는데요.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 한번 긁을 때 승인 금액 자체는 줄었는데 좀 늘어난 분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과 철도 같은 카드 사용 금액은 늘었습니다. 운수업 부문의 카드 실적은 여행 관료 업종이 늘어나면서 여행을 떠나는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또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용 금액 증가율만 보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개인들도 여행도 이제 조금만 가자 라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보면요. 평균 한 10% 정도 분기별로 카드 사용이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증가율이 1%대로 급락했습니다. 이게 매년 분기별로 한 10% 정도 성장하던 카드 사용 증가율이 2분기부터 급격하게 소비자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데요. 여신금융협회는 내수가 회복됐고 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 등으로 소비 심리는 양호한 상태라고 하면서 지난해 카드 승인 실적 증가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에 가계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카드 사용도 줄면서 연체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소비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연쇄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총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류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죠. 우리나라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걸 그냥 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용량이 크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근래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또 우리의 수출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로 알파벳이 들어가는 아까 6252님 6252님이 저는 그냥 찍을래요. 대호님의 이니셜 D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니셜인가요? 제 이름이 힌트였나요? 센스 있으십니다. 6252님 아 그리고 신동훈님은 저는 퇴근하면 기억을 날리고 싶은데 집에 와도 계속 회사일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도 어질어질하네요. 라고 이 디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전력이 꺼지면 이게 기억이 날아가 버리죠. 우리 컴퓨터 그 메모장에 썼던 것 따로 저장 안 해놓으면 컴퓨터 끄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또 항상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신동훈님 파이팅 하십시오. 안귀영님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새벽에 컴퓨터 학원 다녔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도스 베이직 이런 거 DIR 슬래시 이런 거 치고 막 그랬던 세대신가요? 이법성님 제가 겨울이 되니 D라인 몸매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아무튼 이 알파벳은 D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또 많이 걱정이 되는 한 가지 감염병이 있습니다. 소 바이러스 감염병 럼피스킨병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죠. 나아가서 이게 고기 가격 한우 가격이나 우유라든지 먹거리 가격까지 또 자극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아니라 이슈로 만나 뵙네요. 요즘에 안 나오시더니 원탁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바빠가지고 못 나왔다는 핑계도 좀 있고요. 원탁의 기자들 같이 나오다가 혼자 나오니까 더 좋네요. 편하고 아 그런가요? 시간 충분합니다. 오늘 네. 일단 이게 지금 럼피스킨병이 처음에 이름도 어렵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벌써 한 2주 됐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취재한다고 해서 바쁘다는 이유가 이게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고요. 농림부 농식품부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이제 그곳인데 처음 확진이 10월 20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대략 한 2주 됐죠. 농식품부에서 확진되자마자 바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못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출입하는 제 후배 기자가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선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럼 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구제역 들어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봤고 조류인플루엔제 조류독감 들어봤지만 럼피스킨이라는 병은 사실 저도 기자장에서 처음 들어봤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럼피스킨 영어지 않습니까? 아직 번역어도 없어요. 그만큼 생소한 병인데 이름의 모든 뜻이 그 증상이 들어 있습니다. 럼피라는 단어와 스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고요. 스킨은 말 그대로 피부 피부 병인데 피부질환인데 럼피라는 게 혹이 나 있는 그러니까 우둘투둘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우리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 같은 게 온몸에 나는 겁니다. 소의 온몸이 우둘투둘하게 바뀌어요. 그게 증상은 피부 증상인데 실질적으로 소가 어떤 아픔 어떤 질병을 겪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는 이유는 대부분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고기나 우유 젖소가 걸리면 소 우유 생산량이 한 30% 정도 줄고요. 고기소가 걸리면 살이 한 20-30% 정도 몸무게의 킬로수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성을 떠나서 소도 생명이기 때문에 소가 사망할 확률 폐사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마리 걸리면 한 마리가 죽는 질병이어서 굉장히 가장 비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구제역이고 폐사율은 구제역과 비슷하고요. 구제역이랑 폐사율이 비슷한군요? 폐사율이 비슷합니다. 전염력은 구제역보다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속도나 양상을 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고 이미 퍼져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고 현재까지 매몰 보통 살처분이라는 용어도 쓰고 매몰처분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매몰된 소가 5천 마리를 어제까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만 걸리는 병입니다. 구제역은 소도 걸리고 돼지도 걸리고 염소도 걸리지만 런피스키는 소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물론 털에 덮여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소의 몸 등이 이렇게 볼록볼록 하게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주 사이에 거의 살처분 된 건 5천 마리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거예요? 전염병에 퍼지는 방식 중에 수평 전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평 전파라는 거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퍼져나갈 때 그게 서울 김준범한테 걸려서 또 예를 들어서 인천의 박아무기한테 걸려서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에 동선 추적했듯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를 방역당국이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잡으면 그렇게 포착이 되면 초기에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지금은 처음에 10월 20일에 서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김포에서 나왔고요. 또 며칠 뒤에 충북 음성에서 나왔고요. 강원도 양구에서 나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툭툭툭 튀어나왔어요. 멀죠. 그럼 이거는 수평 전파가 아니구나. 반대되는 느낌이 동시 발병인데 쉽게 말하면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미 들어와 있었고 예전역에 쭉 퍼졌고 그다음에 이 질병이 잠복기가 짧게는 2주에 4주 정도 된다고 해요. 잠복기가 지나면서 곳곳에서 발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늦게 파악하고 있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 10월 20일에 첫 발생이니까 그로부터 한 4주이지만 한 9월 중하순쯤에 들어와서 이미 쫙 퍼져 있었고 또 9월 10월 사이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추석 때 소이동들이 많으니까 그때 쫙 퍼졌고 그걸 우리가 드눅게 파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미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2주에서 4주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 흡혈곤충 흡혈곤충 파리 모기 이것들 먼저 걸린 소에 피를 빨았다가 모기가 입에 바이러스를 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소에 또 물면 피를 통해서 전파되는 게 가장 흔한 전파고요. 그러면 지금 11월 1일이면 모기가 줄어들 텐데 웬 모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꽤 덥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9월은 역대 가장 더운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을 초겨울이 접어들어도 지금 모기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종일종의 기상이변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가 이런 소들의 생소한 롬피스킨병의 빠른 확산의 경로 매개체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5천마리가 그냥 걸린 게 아니라 살처분된 거고 네. 맞습니다. 걸렸으면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마리가 살처분했다는 게 5천마리가 걸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살처분의 기준이 뭐냐면 A 농장에서 1마리가 걸리면 그 농장에 있는 소는 다 살처분입니다. 10마리를 키우면 10마리 500마리를 키우면 500마리 다 살처분이고 왜 그러냐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랑 비슷한데 치료제가 없어요. 저희도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그냥 백신만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백신을 해서 우리가 집단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으로 면역을 형성시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아다녀분들 우리는 걸려도 안 아파 이 전략을 썼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집단 면역 백신을 맞고 있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소 모여있는 농장 안에 모이는 소들은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안타깝지만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걸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도 다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그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5천 마리나 살처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동물도 예를 들어서 조류독관 걸렸던 새나 닭들을 살처분하는 것도 그런데 소는 거의 한 마리에 천만 원 육박하잖아요. 농가에서는 엄청난 소득이고 자산인데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피해지만 저희가 방역 때문에 농가에 접근은 안 되고 전화통화를 취재하는 농민들을 취재해보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엄청나요. 사실 이제 저도 소를 키워본 농민은 아니지만 소라는 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정서적 교감이 있는데 식구처럼 키웠는데 그걸 수백 마리, 수십 마리를 살아있는 친구를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다 듣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농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백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치료제는 없고 예방약 백신 접종은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백신을 맞히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차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방역 전략입니다. 백신을 맞히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전국에 모든 소외 항체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 네가 아무리 날고 기르고 돌아다녀분들 몸속에 들어와도 다 우리 이겨내버리는 거니까 전파를 차단한다 그런 전략이고 지금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치기 시작했고요. 11월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 전국의 우리나라의 소가 400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에 맞히면 그로부터 3주 11월 말 정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소가 런피스킨 항체에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근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나온 접종률 통계를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 대단히 빠릅니다. 3일 만에 53%를 맞췄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소에 11월 10일까지 맞힌다는 게 큰 이변이 없으면 달성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빠르게 백신을 맞히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리고 김재영 님은 살처분을 하는 공무원들도 PTSD 올 정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정서적 피해는 보상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사람도 괴롭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정서적인 건 보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재산상의 피해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일단은 이게 사실 이게 구제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질병인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요. 백신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워낙 구제역은 자주 생기니까. 농가에서 만약에 의무화된 백신을 맞히지 않았으면 그런 경우에는 살처분해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런피스키는 생전 처음 들어온 질병이고 정부도 백신 맞으세요. 단 한 번도 권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을 맞혔든 맞히지 않았든 무조건 100%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농민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이 보상 100%의 기준이 뭐냐. 내가 볼 땐 우리 소는 천만 원짜리 소인데 정부는 마치 시가 평균에서 700만 원만 보상해주면 이게 어떻게 내가 제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요즘은 이제 가수족 소고기도 프리미엄 소고기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계량된 소들이 많아요. 흑소, 칙소, 엄청 계량해놓은 것들을 많은데 그런 건 사실 일반적인 소보는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부시하고 평균으로 보상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방역을 잘못해놓고 그 피해를 일부를 농면에게 떠민다라는 불만도 볼면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네요. 또 이제 한규봉님. 우유 생산이 줄어든다고 살처분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왠지 소에게 미안해지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한우 가격이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새 한우 가격은 그러면 이 런피스킨병 이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5,000마리라는 소가 결코 적지 않은 소이긴 하지만 단순히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400만 마리 중에 5,000마리는 0.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0.1%가 사라졌다고 해서 가격이 출렁일 정도의 충격을 주는 숫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마트 갔을 때 산후 가격이 비싸던데? 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병을 하면 초기에는 전부 인근 한 10km, 20km, 방역 제한을, 이동 제한을 거려버려요. 이동, 축사해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도 도축을 못하는 거고 도축을 한 소도를 매장으로 옮길 방법도 없죠. 모두가 이동 제한이니까. 모두가 스틸, 스탠드 스틸이니까. 그래서 그때 잠시 유통 물량이 줄여서 가격이 한 10% 정도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마치면서 이동 제한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한우라는 게 원래 비싸긴 합니다만 럼피스킨 때문에 특별히 더 비싸지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 현재 집단 면역 전략이 성공을 한다면 가격의 충격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11월 1일 어제였죠. 숫자가 1, 1, 2 이렇게 있어서 한우 데이 하면서 소비 촉진 행사들도 많이 하던데 럼피스킨병하고 우리가 한우 고기를 먹는 거랑 안전성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 물량적인 측면보다도 심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들이 찝찝해서 안 먹는다. 소고기 먹을 거 무슨 요즘 병 돈다고 하니까 닭고기 먹지. 이렇게 되면 정말 가격이 충격을 받는 건데 정부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어쨌든 지금 걸린 속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속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럼피스킨 병이 유통망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럼피스킨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은 걸리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설사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이 열로 익혀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측면을 보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 사실 우리가 구제역도 처음 나왔을 때는 한우 가격에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역 계속 나와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소한테는 위험하지만 사람한테는 위험하지 않대로 학습이 되면서 가격에는 충격이 없거든요. 럼피스킨 병도 아마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연쇄적으로 우유 가격이나 치즈 같은 가공식품 가격까지 좀 꿈틀댈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충격은 있었는데요. 같은 이유로 이게 걸리는 소나 걸릴 가능성이 높은 손에 애시당초 유통망에서 배제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유 가격이나 유제품 유가공품에서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영임 님이 이 목소리는 범블리 목소리인가요? 딱 알아봐 주시네요. 범블리.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고요. 빨리 럼피스킨 병이 빨리 끝나서 농가도 일상을 좀 되찾고 한우나 이런 문제도 좀 사라지고 우리 범블리도 원타기 기자들 K에서 뵙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 올라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크게 줄고 농산물 물가가 오른 것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전망한 대로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해양 방류를 오늘 오전 개시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윤소현님이 방송 듣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성공예감 들으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지난주에 퇴직했거든요. 라고 윤소현님 제2의 인생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참 도배가 되는 것들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남 이야기죠. 내 얘기가 뉴스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참 자극적인 뉴스들. 또 최근에는 한 스포츠 스타의 재혼 상대에 대한 각종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법적인 거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 이슈 자체는 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남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걸 심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기론 시간 상담심리사이자 연세대 연구교수인 이헌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도 남 이야기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뉴스 보는 거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SNS 가서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남의 일을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모든 인간이. 만약에 나는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 없다. 그러면 그건 약간 방어기지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원래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다 사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교수님들께서 모이시면 굉장히 전문 분야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교수님들도 모이셔서 조금만 전문 분야 처음엔 얘기하다가 조금만 친해지면 어떻게 보면 다 사람 얘기, 남 얘기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교수님은 저랬대, 저렇게 저렇게 했대 이런 것들이 거의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최근에는 보면 마약 혐의받는 연예인들 많죠.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위로인지 걱정인지 그냥 오지랖인지 좀 헷갈리기도 한데요.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긴 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인을 넘어서 가족까지 다 가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성적보다 내 성적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내 성적이 더 잘 나왔는지 내 성적이 뭔지. 그러니까 나의 성적보다 다른 친구의 성적에 더 관심이 많은. 그래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성적이 몇 점이야? 몇 점 나왔어? 가방이 어디서 샀어? 어떤 거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정도가 센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질투심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질투심. 근데 그것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막 성적표를 학급 뒤에다가 이렇게 표로 막 이렇게 걸어놓은 적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 역시 사람에게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뉴스들을 보면 항상 물론 가끔 좋은 뉴스도 있고 또 이제 의식적으로 아예 따뜻한 뉴스 이런 걸 편성해서 보여주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왠지 나쁜 뉴스. 자극적인 뉴스. 가십거리. 이런 게 더 많이 멀리 빨리 전파가 되죠. 네. 혹시 기자님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 혹시 아세요? 어떤 거요? 샤덴프로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샤덴프로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좀 영어 같은 데서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게 독일어 단어를 그대로 샤덴프로이데로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딱 번역을 하면 샘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샤덴프로이드가 사실 샘통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또 청취자분들 하나 또 배우셨습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 샤덴프로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친구들한테 써먹으세요. 네. 샤덴이라는 게 불행이라는 뜻이고 프로이더가 굉장히 기쁨인데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심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되게 배가 아프잖아요. 불행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제게 안 되면 그 안에서 나는 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도요. 남이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은 미묘한 약간 우월감 같은 걸 느껴요. 그리고 그런 우월감은 약간 인정욕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욕구는 실제 호르몬 안에서도 세로토닌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호르몬 같은 걸 분출해줘서 약간 행복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이게 옛날에 속담에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독일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만국 공통이고. 이 역시 인간의 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나쁜 뉴스, 안 좋은 이슈, 가짓거리를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행복감도 느끼고 우리가 비교도 해보기 이러면서 더 빨리 전파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뉴스들이 먹히는 거네요. 그래서 항상 좋은 뉴스를 많이 편성을 하면 시청률이 안 나온대요. 클릭 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건 조금 씁쓸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다가 시시콜콜한 자기 일상 같은 걸 계속 찍어서 많이 올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서 보통 무슨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본다는 거는 누가 그걸 올리기 때문에 사실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는요. 어떻게 보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부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반대로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에 대한 관심. 네. 바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노래 부르고 그랬을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9시 뉴스에 범죄자로 나오고 싶지는 않고 좋은 뉴스 같은 걸로 내가 굉장히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굉장히 내가 좀 빛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명품백 찍어서 올리고 좋은 차, 차키 찍어서 올리고 예쁜 음식, 좋은 음식, 좋은 호텔 가서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것 역시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또 최상단에 있는 거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게 좀 행복해지느냐 반대로 또 불행해지느냐 이런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다 인정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잠깐은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좋아요 개수를 따져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에다가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공허함, 좀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실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인플루언서, 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고 또 좋아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트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 이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욕구는 굉장히 적다는 게 우리 사회의 좀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누군가를 인정하는 욕구는 굉장히 적은 거죠. 아까 샤덴 프로이대, 샘통 이런 것처럼 남이 좀 안 좋은 걸 보이면 내가 좀 희열을 느끼는데 반대로 남이 좋은 걸 보여줬을 때 그걸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는 건 조금 우리가 좀 덜하다, 인색하다.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호해적으로 사실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줬을 때 진정한 기쁨을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좀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거시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훨씬 관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아니면 그건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만남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좀 가서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작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작정하고 좀 인정해 보겠다. 이번에는 저녁 약속해서 내가 인정 한 10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가셔서 인정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인정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 경험을 조금 상호적으로 해보시는 경험을 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색하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면 아예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그런 걸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좀 삶의 태도나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온라인이라는 게 인정이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많이 채워줄 수 있는데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욕구는 조금 덜하거든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좋아요와 하트 눌러주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내가 또 하트 막 눌러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서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기가 좀 힘들죠. 그것도 누가 하트 눌러줬나 누가 좋아요 눌러줬나 또 한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한번 인정해 줬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뭐 오프라인 가서 나는 인정을 해 주는데 저 사람 나 인정 안 해 주면 어떡하냐. 사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내가 인정을 자꾸 하다 보면 상대도 나에게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토대가 관계의 깊이를 좀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계의 깊이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 주변에도 보면 정말로 남을 칭찬 잘 해 주시고 인정 잘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또 인품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자라는 거네요.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교수님도 항상 주변 분들 많이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현주 교수님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할 때 본인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또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덴 프로이대 샘통이라는 거 어디 가서 또 써먹어야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뒷이야기도 같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2부 때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뉴스 잠시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